꼬마 데리고 나를 지금 꼬마 데리고 뭐하는건데? 꼬마 거기 왜 올라가서 내 베개에 너무 높아? 나를 내려오게 해줘 야 왜 그러는거냐고 꼬마 내려와 너무 높아? 꼬리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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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높아 나도 뭐하는데? 꼬마 좀 건들지 말아봐 왜 자꾸 놀래게 해 발로 하지마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진짜 어디갈려고 너는 그냥 있어봐 위험해 위험해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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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안돼 아이고 진짜 나를 뭐해 나를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져 아이고 야 꼬마 좀 어떻게 해봐 어? 내려가지 못하게 거기 왜 가는건데 아우 진짜 뭐야 이건 아 귀여운 적은 진짜 하하하하 나를 밀어내지마 하지말라고 으잇 으잇 따라해? 하하하하 이게 뭐야 왜 따라할건데 앞으로 뛰면 어떻게 옆으로 뛰어야는데 영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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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됐어 이제 그냥 있을거야 나둘거야 꼬마 가만있어 응? 올라가고 싶다고 그거 날리시더지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여기 귀여운 척이야 또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따라하지마 아 따라하지마 왜 따라하는거야 아유 무척 뭐 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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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진짜 왜서 이런 요물을 나타났어 아유 안돼 안돼안돼 하하하하 나를 밀지마 너 형으로 떨어뜨려는거야 아닐텐데 하하하하 나르가 한 번 꼬마가 한 번 아주 귀여워 죽겄네 아주 그냥 하지마 떨어진다고 뭐야 물어뜯고 있네 내려올려는 게 아니었어 아잇